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시시시라고. 아우 나 잘 골랐어. 너무 좋아. 내가 너무 잘 골랐어. 아 나 진짜 예쁘다. 야 해는 봐. 집이 너무 좋은데 내 자신이 너무 대견스럽다. 깔끔하게. 여기 열면 뭐가 확 있을 것 같지 않냐? 오 여기 테라스 있네 오 테라스 오 테라스 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송아 니가 위너다 얼굴이 까매,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졌냐 이게 지금 꼬제재해져서 그래 나 이거 진짜 상했겠는데? 어? 뭐야? 뭐야? 나도 엄마가 고구마랑 닭게장 주신 거 그때 벌써 언제야? 하루 전이야 이거 봐 아버님 이거 안 상했으려나? 야 엄마가 신세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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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삶은 계란 하나씩 먹고 자면 되겠네 아휴 쉬지 않았을까? 신세 맡아놨 계란은 상했겠는데 아휴 엄마 정이 느껴진다 응 괜찮아 맛있어 저거 야 어제 한국 고구마를 스페인 와서 제일 처음 먹은 음식이 한국 고구마냐 엄마표 그러니까 엄마표 엄마표 엄마가 그저 아휴 집 못 사왔어 집이야? 야 배가 불러야지 좋지 얼마나 배고픈데 뭐 희한한 거 하나씩 갖고 같이 솔직히 얘기해 봐 깔끔 그게 뭐 깔끔해요 어려운데? 그건 뭐야? 좋아요 아휴 으윽 으윽 하하하하 아휴 우리 다 해 왔네 어휴 어머머머머 으윽 왜 그런 룰을 틀어? 그런 룰을 틀어 오려고. 형이 좋아서요. 형이 좋아서요.